최근 연일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닥 지수가 닷새 만에 급락하며 600선을 이탈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신용 융자 잔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종근 기자가 전합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던 코스닥 시장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과 비교해 10.38포인트, 1.72% 내린 593.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게임주가 속한 디지털 컨텐츠와 오락문화 업종이 6% 넘게 급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8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내다 팔며 지난 2011년 10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올 들어 코스닥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2조 7천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 일평균 거래대금에 비해 40%나 증가했습니다. 가파른 주가 상승에 따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개인들이 크게 늘어난 점 역시 과열에 대한 우려를 키웠습니다. 지난해 초 1조 9천억 원 수준이었던 코스닥 신용용자 잔액은 최근 2조 9천억 원 규모까지 늘어나 사상 최대 수준으로 올라섰고 코스피 시장의 신용용자 잔액을 추월했습니다. 아울러 코스닥에 상장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 우려가 커진 점도 급락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한 어떤 기대에만 의존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이 좀 실적 가시성이 좀 뒷받침돼야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이달 발표되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코스닥 방향성의 중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국